이 전쟁터를 평생을 살았는데 겁이라고 했으면 그런 일을 못했겠죠 조심성이라고 그러십시오 아직 저 겁이 없어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나중에 좀비 한번 오십시오 좀비 자 겁없이 딱 와서겠습니다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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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비 안 무서운데 아 이게 이런 환경과 이런 위치가 있으니까 어 물론 진짜 나를 공격하고 눌리면 진짜 죽을 것 같은 너무 그런 상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벌레가 무서우세요 준비가 무서우세요 벌레가 싫지 분명 무섭지 원래 무성은 아니고 싫으신거죠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못봤어 이런 캐릭터를 진짜요? 은행 불일치에다가 고원장담에다가 UFC 선수 이런 호들감을 처음 봤어 나는 이름을 김호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이 아니고 평생의 직업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람은 안 무서우세요? 그럼 경기 꼽는 게 있어 아 경기 꼽는 게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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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무서우면은 격투기 할 수 있나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동현아 내가 볼 때는 너 UFC리리 끝난 것 같아 아 아 내가 볼 때는 너는 이제 이쪽 길로 그냥 복귀 쪽으로 나서라 아